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일리아 식약처 허가 신청 소식도 나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시린지, FDCGN 빈증 소식까지 나왔죠. 그리고 바이오 주들이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이 반등이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미국 FD에서 PFS 생산시설 CGNP 인증받았죠. 시린지 약물이 담긴 주사기 생산라인이 미국 FD 인증을 획득했다. 셀트리온 제약은 글로벌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고 공부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이런 좋은 호자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국내 품목 허가 신청 소식이 또 나왔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TP 사이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26일날 밝히는데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 글로벌 매출이 12주 정도 되는 블록버스터의 암물이죠. 그래서 FD에도 신청을 했고 국내에도 신청을 했다.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가 흐름은 상당히 지금 강하지 못하죠. 강하지 못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셀틴헬스케어가 어제 그래도 반등을 좀 보였죠. 2.9% 올라섰는데 다른 바이오주들 상승폭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약한 편이죠. 그러고 지금 다시 오늘 마이너스 1.8%까지 좀 내렸다가 다시 적금에서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은 그래도 좀 강합니다. 제약은 올라섰다가 방향을 위로 좀 잡아가고 있죠. 위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셀티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별로 좋지 않죠. 셀티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호재 소식으로 한번 올라섰다가 지금 계속 밀려 내려와서 많이도 내려왔죠.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한 달 내에 합병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할 예정이죠. 한 달 내로 할 예정이고 그러고 한 달 내로 또는 날짜가 정해지면 한 달 내에 언제라도 공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시가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날짜가 잡히게 되겠죠. 날짜가 잡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모멘텀이 발생하면 한 번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위치다. 지금 2차전지의 열풍에 지금 나머지 섹터들 전부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초토화가 되었는데 어제 반등을 좀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하는 시그널을 보였죠. 회복한 시그널을 보였는데 얘도 어제 1%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오는 이 합병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된 반등의 시그널로 강력하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반영을 시켜서 밀고 올라오는 흔들음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 제약바이오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아주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8월 달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빠르면 셀트리온이 8월 중순쯤 해서 합병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계획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올 만하겠죠.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바이오수들도 별로 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지만 합병이라는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 한 번에 주가 그동안에 많이 밀려서 힘을 내지 못했던 부분 한 번에 반영해서 주가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급은 괜찮습니다. 수급은 외인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은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합병 소식이 나오면 모멘텀이 크게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위치적으로도 아주 바닥권이고 쌍바닥을 좀 잡아 놓은 상황이죠. 쌍바닥을 잡아 놓은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이 합병 소식이 나오고 밀고 올라간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8월달은 셀트리온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9월달에는 에스모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달이 9월달이 되죠.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합병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모멘텀으로 거래 터지면서 또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전제는 거의 뭐 이제 도박판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아주 크게 올랐다가 큰 하락 단기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 하락폭이 크게 일어나면 이제 끝물이죠. 끝물 보통 끝물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번에 무너지지 않죠. 이런 종목들은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작가 매수 들어와서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미끼를 던지고 단타치고 이렇게 다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장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또 팔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거품이 꺼지는 흐름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이 달렸습니다. 기업가치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주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부분 전부 다 앞당겨서 올라간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이 진정이 되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전개되면 돈들이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몰려갔던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오늘은 또 조선쪽도 강하고 반도체 쪽도 강하고 2차전지도 강하고 그러니까 돈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셀트리온 한번 이제 이 소식이 곧 나올 거고 8월달부터 해서는 셀트리온의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